그리고 팬들이 원치하는 아이돌 그룹 내 커플라인까지 우정이냐 사랑이냐 동성커플 간의 아슬아슬하고 미묘한 러브라인이 지금 공개됩니다. 언제나 같은 무대에 서고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아이돌 그룹 그러다 보니 그룹 내 야를 탄 커플라인이 팬들에게 포착되기도 하는데 멤버수만큼 단짝 친구도 많은 소녀시대 그중 최고 커플? 다정한 팔짱은 기본 공연이 끝나면 좌석같이 달라붙고 수고했다는 궁디 툭툭까지 무대 뒤에서 태연과 티파니의 모습은 다정함을 넘어 뜨거울 정도 숙소를 그때부터 3년 동안 쭉 같이 생활을 하고 소녀시대로 같이 데뷔한 거예요. 태연이랑 저는요 집사람 집사람, 네. 이건 뭐 아예 커밍아웃을 하시는 건가요? 언제 어디서나 다정한 모습으로 사랑보다 깊은 우정을 나누는 소녀시대의 태연과 티파니 앞으로도 예쁜 모습 기대할게요 무대 위에서 무대 밖에서 뜨거운 우정을 나누는 스타들 사랑보다 더 진한 우정 더 이상 오해하지 않을게요 그래도 당신들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알아요? 톱 Jake 한글자막 by 한효정